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의 친척끼리 여행을 왔는데 아사쿠사를 한 바퀴 휙 돌아본 후에 여기서 스카이트리가 가깝게 보이길래 걸어갔습니다. 아 예 너무 힘들었구요. 당내에게 표를 하나 일본어로 구매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체험이야 체험. 어또나 2라인 중학생 1라인이에요. 매화 꽃을 켰어요. 요건 동백꽃. 말차? 말차 비루네. 녹차.. 녹차맥주에요. 녹차맥주. 녹차맥주. 녹차를.. 맥주를 하나. 아사쿠사 타서 할게. 타에서 내리라고. 그니까 당일 하마라고도 있잖아. 오이를 많이 올려놨어. 목록은 아니오. 닌자 채용. 돈 내고 닌자 채용. 이게 동시계? 전세다 건물이 다? 어 뭐 이렇게 커? 어제는 좀 작은 거고 보통 한 건물 다 왔어요 그러면 말을 못 알아보자 어 만담이야 만담 만담하는데 만담 만담 제일 화려하면 다 찍고 이번에 와서 저녁에 피자 먹고 아침에 햄버거 장어 장어 모양이 아닌가? 특이한데? 칠성장어 칠성장어? 구멍이 7개 칠성장어 만난다 칠성장어 우리나라 일본에서 줄서면 맛집이야 몽불랑 한바스테이크 아 아사쿠사 한바스테이크 특이하네 아사쿠사 한바스테이크 아사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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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유명한 아사히 동건물 하하하하 인천공항도 만만치 않아 아 뭔소리인지 모르는데 여서 건너서 이러라 사진 찍어줄게 어우 명방이야 아 여기서 찍네 이리와봐 빨간다리 와 여도 괜찮다 은색다리 물은 좀 지저분해 이게 무슨 방이야? 스미다 방 스미다? 스미다 우와 대단다 남자뿐 네 유담선인데 특이하게 생겼어 아 진대들이 잠수한 모양으로 만들었나 보구나 특이한 모양으로 만든다 아 우와 올라왔다 내려왔다 다른 유담선이네 다른 유담선이네 다른 유담선이네 다른 유담선이네 다른 유담선이네 아사히 동맥주 아사히 동맥주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이 동을? 그냥 구경 가는거지 와 여기가 더 명당이네 여기 서봐 찍어줄게 같이 둘이 서봐 둘이 수도 나 좀 친한척 좀 해봐 친한척 좀 하나 둘 하나 둘 그래도 여기 지났어요 다른데 남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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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 똥 저기 붙어있습니다 맥주크림인데 똥 모양처럼 생겼네 일찍 왠지 남산타워 남산타워 건물을 배 모양으로 만들어놔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우 점포가 되게 조그만 점포들이 진짜 많다 가격이 비싸니까 땅까지 피기 시작하네 퍼포 와 너무 높아 저거네 동봉으로 만든거네 네 매화꽃이 다 폈네 네 어린애가 증인거야? 어린애 아니야? 초등학교 초등학교 오른쪽으로 스카이트리 저기 관광객들 가이드님만 잘 따라가야 돼 일본어로 얘기해라 안 따라가면 길 잃어버려 이라세이마세 밖에 못한다 이라세이마세가 어서오더래? 어서옵쇼 어서옵쇼 끝까지 가면은 21,000원 요까지 가면은 31,000원 끝까지 가야 돼 30,000원 450까지 가야지 와 비싸다 마력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와 스카이트리 앞에 스케이트장이 있네 미신라멘 미신라멘 치킨라멘 회사가 만든거 같아 이틀고 쌀기폐양 도쿄스카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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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가 이런건 거의 조단이야 구조물 들어가는 재료도 중요한데 설계라든가 이런게 되게 많이더라 이것도 체험이야 체험 좌우 어도나 2분만 어도나 2분만 zeitig 어도나 2분만 어도나 1분만 어도나 1분만 어도나 1분 save 아이, 오또아? 치켓, 치켓 오또아 감사합니다.